안녕하세요. 언동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30미병어를 자망배에서 경매를 받았는데요.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가장 집에서 드시기에도 또 선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사이즈의 손도 좋은 병어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20미병어도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고요.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핵당 가능하시고요. 조림도 다 가능하십니다. 하시미병어는 한 상자에 40마리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5마리씩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병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얼음 가득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희 완도수산에서 오늘 병어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일 경매받을 싱싱한 병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15미짜리 싱싱한 통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통치 오늘 보시면 좀 큰 사이즈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아마 집에서 탕크를 두셔도 이렇게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비가 오고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좋은 보양식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초코오징어 오늘도 가지고 왔고요. 10마리 32,000원, 20마리 5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코색을 띈 것을 초코오징어로 하는데요. 특히 이맘때만 나오는, 짧게 나와가지고 더이상 안 나오는 초코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이즈도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가 있는 이심미 초코오징어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